국내의 한마디 . 서큰이랑 같이 모델 할 거야. 금도 꾸준히 거기 내 자리니까. 여기 또 보다가 꼽는다 하고. 아. 간다. 축단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다 milk. 저기 뭐야 그게. 뭐라는 짓이야? 너야말로 뭐야? 너 설마 주석훈 좋아해? 오늘 어떤 일로 오셨나요? 오늘은 청아의 홍보 모델을 뽑는 오디션이 있고요. 네. 자신 없으면 그냥 혼자 빠지면 되지. 무슨 말 같지도 않는 꼬투리를 잡고 그래. 배로나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나가. 아무래도 모두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오디션 멤버를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맛있다. 그치하고. 자. 사이트yu? 수고하십시오. 자 가져와. 자 그리고. 야 저 라인 좀 정리해라. 바닥 라인 좀 정리해줘. 내가 많이 봐봤는데 언니의 사랑을 못하셨는데. 머리나? 어디 면접도가? 와 저 진짜 카메라가 있어. 난 뭐 하는 거 있어. 다 먹었구나. 다 먹었구나. 다 먹었구나. 세사를 일단 맞춰봅시다. 아 축하합니다. 청아예고 개교일에 최초의 쌍둥이 홍보 무대. 자 박수 한번 줄까요? 네. 네. 늘 그런 식으로 사람을 구워 참다보네요. 가까이 하고. 네. 저도 사람 가려서 얻었었으며. 아무한테나 구매했어요. 아 그러세요? 여사 갑자기 뭐라고 화내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상을 없을까? 집안이 생각보다 꽤나 스펙타클한데. 조만간 내 고객이 될까 볼 수 있어. 아예 안 당장까지. 그리고 unrealistic. damp에 재 흥분하게 though is like nothing. depend голов Tai don juro. 누군가 this. 아 아파 그 똥을? 의局 내 고객이 될 것 같은 그 확실. 그리고 하박수 뿡. 아이고, 아니다. 아, 뭐하는, 아 뭔데? 아, 너무 웃겨 진짜. 눈물, 눈물까지. 가시, 아퍼, 눈물. 하박스는 이제 늘 고객이 될 거 같아, 그리고 확실히. 그리고 하박스. 어. 어? 비싼 거 아냐? 이쁜데? fluores게 표현한다고 했어. 누나 재밌게, 누나. 누나 재밌게, 누나? 누나 재밌게. 누나 재밌게, 누나. 누나 재밌게, 누나. 누나 재밌게. 인도 재밌게. 누나, 누나 재밌게. 1, 2, 3, 2, 3, 4,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9, 10